이거 두 개를 누르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저번에 보니까 눌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네 개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그런 것 같아 성공하면 한 명 가만히 있어 아 이거 진짜 너무한다 눌리게 하겠지? 나 눌렸어 나 네 개 다 동시에 한 번 눌렸어 끝나기 직전에 그리고 흘러가서 저걸 딱 눌르게 되고 그 위에서 피싱 로드가 나온다 아 이거 어떻게 누가 눌러 이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아 진짜? 아 됐는데 아 거봐 천천히 해야되다고 아 이제 막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 아 이제 막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 아 이제 막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 안되는데 아 이거구나 되는게 아니라 이게 계속 하다보니까 두 개가 눌리는 효과가 생길때 아 진짜? 그 두 개 눌리는 효과가 딱 생길때 딱 되지 않았을까 아 놓으니까 또 하나만 눌리네 아이 아 왜 안 열려 이거 진짜 아 이거 노가다인데? 절대까지 눌려야 되는 거 이거 퍼즐도 아니고 이거 아 버글을 쓸까? 뭐야 이거 이거 스마트 무빙 있으면 쉽다고요 왜? 두 개를 동시에 눌릴 수 있을까? 스마트 무빙? 이게 스마트 무빙이 잘 눌러져요?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망아져있거든 들어가면 반칙이야 근데 반칙 쓰고 싶다 근데 넌 쓸 수 있거든 난 쓸 수 있거든 난 쓸 수 있거든 난 부실 수 있어 지금 버그가 걸려서 내 캐릭터는 맵을 부실 수 있어 원래 못 부시는 건데 네 이거 원래 맵 자체는 못 부시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버그가 걸려있어서 맵을 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탈 어? 네가 눌러 이것도 내가 부셨거든 그래가지고 튀어나오게 아 역시 이거 두 개 누리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아 맞아 아 아니 두 개가 눌리긴 하는데 눕는 순간 하나가 다시 빠진다니까 진짜? 어 어떻게 하는 거지? 네가 같이 두 개 눌러봐요 던져와준 거 기다려봐 아 왜 이래? 아 왜이래? 아 왜이래? 왜 이렇게 못하냐? 못 눌러서 됐다 됐다 뭐 아무것도 안 이뤄야지 뭐 없어 스마트 무빙이 있으면 기어 들어갈 수 있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? 진짜 안되는데 왜 너도 못 누르냐 이상해 누르면 그게 이상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지금 내 생각엔 이건 동시에 4개를 눌러야 돼 내부가 없으니까 또 던져 아이 무슨 노가다 게임이지 이거 아 이거 낙시형 강바다 아니야 아 이거 언제까지 거고 써야 돼 이거 바우스에서 넘어가야 될지도 몰라 버그 쓰자 저희 버그 쓸게요 버그 내가 부셔줄게 버그 버그 몰라 아 이거 도저히 안되겠어 저번주에도 이것 때문에 한참 고생했던거 아니야 버그 쓰자 내가 이거 눌러줄게 이거 뭐 머리쓰는데도 아니고 컨트롤이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우린 저거죠 운 운 운 운 운 눌러 눌러 동시에 눌러 이거 거기 올라가있어 어 어 됐나? 동시에 눌렀냐? 응 안 열려 아 아 집에 누군게 아니네 그러면 여기다 낚시 던져야 되나? 던져보자 너 저쪽에 던져 나 이쪽에 던질게 내가 낚시대를 던지는거였나? 낚시맵이였네 진짜 진짜 낚시맵이였네 진짜 낚시맵이였네 진짜 낚시맵이였네 저거 한번 해보라고 돼지도 않는거 아 짜증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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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열려 돈 say anything about sign to you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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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ammate 말하지 말라는데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뭐지? 그냥 가는건가 아 이거 동시에 누른거 아니야? 동시에? 하나 둘 셋 역시 근데 말하지 말라 그런거야? 뭐야? 아 뭐야 이거 점프뱀이야? 어 각자 점프뱀이야? 아 나 망했어 어떡해 어렵진않네 난 벌써 떨어졌는데 한 번? 아 잘좀 해봐 아 휴대폰이요? 휴대폰 터치가 잘 안되서 오타가 자주 나네 휴대폰이랑 아이폰? 아이폰이 좀 작아서 노타가 많이 나죠 아! 미안해 난 가고싶은데 나도 아직 안갔어 걱정하지마 핵시윤 점프맵이라고? 아이 진짜 단추 때문에 안올라가시나? 난 핵시윤 점프맵을 못해 아 말을 빠르게 못하신다고요? 아 난 점프맵을 자신이 없어 천천히 하는게 오히려 좋을 수도 몰라요 아 수리하러 가신다고? 오 궁금 이거 해야 되나? 몰라? 뭐가 작동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 여기서 어디를 지라 저기? 저기가? 여기서? 수리를 타고? 수리를 타고? 아우! 게임 모드 1 안돼 우리 네 저희 안돼요 이거 랜 맵에 치트 금지해놨거든 나 여기 왔어 아 너 뭐하냐 왔어 거기? 어 보이잖아 반대로 봐봐 아 어떻게 왔어 거기? 여기로 뛰었지 어 거기로 뛰어 아 난 아까 여기 왔었어 아 왔었어? 어 떨어진거야 이거만 더 위에서 떨어졌어 아 왜 떨어지래 누가 떨어지래? 아유 진짜 아유 나 잘하네 이거 유리위에 쓸 수 있는거 아니야? 맞아 그래서 누가 좀 떨어진거야 오 되네 아 여기에서 여기를 어떻게 뛰어? 나도 영역에서 떨어졌어 저기서 저거 낚시 아니야? 낚시라고? 딴 데로 뛰는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찾아봐 아 그리고 저기로 올라갔는데도 여기서 갈 데가 없는데? 이 장치가 뭐가 있는거 같은데? 장치 묻는거 아니야 이거? 당기는거 저거 동시에 당기는건가 저거 설마? 그런가? 너 저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 어렵다 나 왜 이게 없냐? 뭐가 없어 원래 지금 발판 있었는데 발판이 없었던거 같아 뭔 발판이 있어? 원래 없어? 여기 원래 없었어? 아 있는데? 어 아 원래 없어 원래 없어? 아닌가? 생겼냐? 어 뭐야 니가 아래로 내려오는 발판이 생기네 아 아 그거였구나 저게 다네 그럼 그러네 블럭이 특히나 나오네 이거 유리를 건너는 아 유리를 건넌 다음이 문제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아 여기 올라가도 이게 올라갈 방법인데 아 아 아파 아 아 아 아 제발 아아이 아 조그만 딴 거니면 이 맨 뭔지 아세요? 보고 있는 곳으로 가라고? 아 글러 가는 게 맞.. 맞게 맞나? 그런 건데 아 이걸 건너야 돼 이거를 이걸 어떻게 건너야 돼요? 여기란 얘기 지금 레버를 올리라고요? 아 한 명은 한 명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 생기마보가 아 그런 거야? 둘 다 레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알았다!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둘 다 여기 와서 둘 다 여기에 올라왔을 때 레버를 당겨주는 거지 여기 왔을 때?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왔을 때 너도 여기 같이 있는 거야 그럼 같이 둘 다 올리면 되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너도 올려줘 그럼 위에 생긴다고? 그런 게 아닐까? 아니 뭐 생긴 거 같지도 않은데? 뭐가 생겼다는 거야? 어디가 생겼겠지 잘 찾아봐 아 난 여기도 자신 없단 말이야 나 레버를 당겨줘 나 안 떨어졌어 아 진짜 근데 이거 둘 다 떨어졌으면 레버를 어떻게 당기냐 올라가서 당기면 돼 난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아 진짜? 달려 써봐도 돼 어디로? 아 여기로? 어 아 아 안되는데? 아이 그냥 해 되니까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구참케 하지마 아 이거 사다리 있다 아 사다리 있다 아 사다리 있어? 어 아 됐다 나 못하겠어 어떡해 알았지 아 난 올라가 있을게 난 방법을 알았으니까 진짜 무한루프네요 무한루프 아니야 여러분 절 믿어봐 할 수 있어 점프만 있으면 이 모양이야 너도 떨어졌어 아 나 왜 저기를 못 올라가니 아 미치겠다 힘들어라 올라왔어? 어 눌러봐 날 위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? 아니 너 동시에 눌러야 돼 날 위에 무언가가 없는 거야? 동시에 누르는 거 아니야 이것도? 그런 거 같은데 난 근데 도둑에 못 가겠어 아 잘 좀 해봐 줘 이왕으로 바꾸자 난 놀고 있으니까 느낌을 같이 둘러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안 돼 여기 무섭단 말이야 여기가 제일 무서워 점프 못하니 안 되는 거 어떡하냐 태생적으로 점프에 약하다고 관련해서 점프 오케이 그래 여기까지는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 뛴 거 아니야? 옆에 봐봐 옆에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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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로 뛰라고? 여기서? 어 뛰어줘? 난 그렇게 깼어 저 낚시 아무리 봐도 올라와 올라와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질 것 같은데 저아라 저쪽이 올라와 저쪽이 올라와 나 죽었어 아 왜 초콜릿 먹어 야 나 할게 없어 지금 와야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을까? 여러분 추천 좀 주세요 네 힘듦 내라고 추천 좀 혹시 안주셨으면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나도 계단까지 가서 할 수 있어 거의 끝이야 거의 아 그 사다리 왜 뭐야 점프해서 타야 될거야 아 감사해요 아 됐다 아 여기 여기 쉬프트 누르면 탈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냥 타네 아 이거 뭐하니 아 이거 뭐하니 아 단냄새난다 먹으러 먹고싶냐라 아베크 헤드님 스티커 이렇게 감사합니다 삽질 그만 아 아 뭐라는 거야 빨리 ㅋㅋㅋㅋ 여러분도 해봐 약현면 돼 이거 잘할 수도 있어 맞아 저번에 보니까 그런 말 했다 마리오 몇분 만에 깨신다고 그랬지? 한시간 반 만에 뜬다고 그랬어 마리오 쓰리 원래 안 봐가지고 뮤드스러웠는데 동영상 찍어 오라고 해야겠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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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동영상 찍어 오라고 해야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학교 시험 이 시기에는 시험이라면 기말고상 기말고상 벌써 말? 고등학생? 고3이신가? 고3? 내 동생 지금 안 보던데 자꾸 일찍 뽑은게 있잖아 아 아 이거 뭐하냐 에이 아 기다려봐 재톡 하지마 아 이걸 하나 더 먹어 아유 진짜 아니 난 할 수 있어 당분이 모자라서 그래 당분이 모자로 줘요 이거 우리 당뇨정신 많이 먹었는데 초코유도 먹고 파퀴로유도 먹고 아 진짜 짜증난다 너 혼자 하는 게임인 것 같아 여러분 죄송해요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리듬게임이 안해요 아 메가일랜드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멘탈 문제 스티커 감사해요 잘 리듬게임 못해요 아악! 리듬게임이랑 점프게임이랑 상관없어 근데 난 박치형 박자 박자 들어가면 있는 게임이 진짜 못해 아 그래도 나 악기도 잘 줄 아는 남잔데 저먹어 도와달라고 해? 아 싫어 강아이 키워야돼 안 돼 가끔은 좀 야사시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야사시 할 필요가 있다고? 야 아까 마리오 할 때 야사시 했잖아 테스트도 해주고 야 심어먹지마고 야 테스트 해줄게 땄나 지금 손에서 테스트가 얼마나 야사시해 어? 오 됐다 강아이 키웠으면 내가 테스트 안 해놓았어 실수하지 말자 올라가 오 됐어 됐어 나 버튼 눌러줘 버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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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점프 뛰어서 눌러야 돼? 설마? 어 쓰는 거 아니야? 아 어떻게 하라고 이걸 여기 1로 떨어지면 안 된다 여기 올라오면 여기 위에 박는다고 아 진짜? 여기서 떨어지면 멘붕할 것 같은데 제발 성공해 오 됐다 하나 둘 셋 아 잘못 눌렀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나? 아 저기 저기 여기 뭐 생긴다? 저거 아냐? 일단 일로 가야될 가능성이 저쪽인 것 같은데 가자 어? 떨어졌다 니가 떨어지면 나면 어떡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면 되지 아이야 뭐야 아 또 루트야 저기 맞아? 맞는 거 아니야?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눌렀는데 눌렀는데 저기 떨어지는 거예요? 아 낚시인가 봐 그게 아니네 버튼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나 여기도 힘들단 말이야 아 열심히 해 아아 야 저 스위치 내려줘 이거 이거라도 아 심히 올라갔는데 아 야 이미 올라갔어? 아 빨리 좀 얘기해야지 아 심히 다 올라갔단 말이야 아 나 이것도 짜증난단 말이야 알았어 나왔어 아 좀 떨어졌다 해줄게 해줄게 아 아 아 아 진짜 아 됐냐 어 감사 아 아 아 배고픈이 없어서 나 이제 달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 너 숨막혀서 죽을래 그래 나 여기 이거 해줄게 아 아 아 아 진짜 너 언제 올라가 있어 알았어 응 네가 죽고 오는 동안 내가 꼭 가 있을게 응 가 가 가 할 수 있을 거야 아 이게 뭐라고 지금 아 슈퍼마리오도 아니고 진짜 역시 몇 분은 소비하냐 지금 26분이야 응 너 익사했대 응 어떤 거야 설마 이거 낚시멜비야? 아 내일 제일 중요한 시험이야 설마 3칸점프라고요 아 4칸점프 이미 한 번 성공하고 왔어 딴 데서 뭐지 물 건너는 데서 아 올라갔네 올라왔다 잘했어 순룡하다 4칸점프 맞나 뭐 어쨌든 그 뭐지 긴 점프구간 있었는데 하나 성공하고 왔어요 하나 둘 셋 셋 이거 이거 3칸 왜 안되지? 원래 되지 않아? 어 됐다 아이 뭐야 이거 넌 성공해라 아이 뭐하니 성공해야지 너는 아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안되는걸 어떡하냐 아 난 또 쭉 떨어졌어 귀찮게 오 됐다 오 잘했어 여기서 달려서 아 나 지금 안달렸나? 죽었어 진짜 아 미치겠네 어 이거 밥도 준비해놨어 어려운 걸 아는 거야 제작자도 지금 뭐라고 어 밥도 해놨어 어려운 걸 아는 거야 아 통과했다 아 진짜? 아 누구 맘대로 통과하래 나 이제 누르기만 하면 돼 이거 안달렸죠? 아 이게 달린 게 좀 애매하다니까 아 이게 좀 달린 게 짜증나 난 분명히 두 번 눌렀단 말이야 아 뭔가 좀 이상해 아 진짜 키 세팅에서 바꿀 수 있어? 바꿀 수 있어요? 이거 달리는 거 너무 이상해 달리면 근데 앞에 두 번 안해요 쉐프트 키를 달리는 걸로? 할 수 있어? 아 나 진짜 할 수 있어? 그때 안된다고 그랬는데 어 안된다고 그래서 아 뭐야 되잖아 약 씌웠어? 이 시청자들 진짜 그때 분명 점을에 물어봤을 때 안된다고 그랬거든 그런 거 안돼요 막 이러면서 앞으로 두 번 밖에 없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아 그래? 막 이러면서 아 없을 수 없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빨리 바꿔 빨리 바꿔 세팅 없냐 나도 바꿀래 아 뭐야 이거 달리기 어디 있어? 달리기 아 그때 이 점프 떨어뜨리게 되잖아 없는데? 어 없는데? 조작 없잖아 속았어 이거 버전이 아 옛날에 최신 버전만 되나 봐 이거 최신 버전 아니에요 근데 이 맵이 이 맵이 최신 버전에서는 버그가 버그가서 진행이 안돼 부셔져야 될 그 저게 안 부셔져 와 어쩔 수 없네요 안경 쓰신 분이 잘해요 네 전 못해 나 인정이야 난 퍼즐 맵 잘한다니까 아니 퍼즐 잘한다니까 퍼즐에 강해요 나 보드게임 같은 거 잘해 머리 쓰는 거 머리 쓰는 거 전략 짜고 그 전략 시뮬레이션 이상한 전략 짜서 이기고 이런 거 전략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해요 액션이 약하더라고 액션 너무 싫어 액션 너무 싫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SRPG 이런 거 좋아하고 아 그걸 뭐라고 하더라? 본능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 리얼타임 리얼 별로 안 좋아해 본능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 이 사람 아 복돈 쓰시는 분들이라고 아 우린 복돈 안 써 정품이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정품 게임만 하기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 신분을 한번 하고 목도로 최신 버즐이 안되나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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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마지막 마지막 여기 여기 잘하고 아악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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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ispers 오우 preoc 블랙 와 Pik 나 여기 뭐 땡기는 거 있어 그린은 높게 블랙은 아래 아! 저거 그림대로 맞추는 거네 여기 4개네 그린 하이지? 검은색만 이름이 돼! 검은색만 검은색만으로 맞추는 거 그렇지! 멸망전? 가자! 굿굿 멸망전 전에 한 번 했어 지금 그걸로 해서 저희가 멀티를 하나 생각 중이에요 Run for your life 달려야 이거 빛나는 거랑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? 니가 일단 먼저 해봐 뭐야? 별거 아닌데? 아무것도 없어 그래? 좀 틀린 것 같기도 했는데 된다 뭐야 이거 몰라 자면 돼 이렇게? 응? 자봐 너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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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깜짝이야 아닌데? I know I know You can use 스펀 포인트 어? 뭐지? 스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뭐야 이거? 어렵다 난해하다 아니 또 이 소리 또 어려운 맵인데? 이거 또 버그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? 아 그럴 수도 이상한 퍼즐이야 이거 또 버그야? 아니 이게 버그일 수도 있어 진짜 진짜 빔 미 업 로우 커즈 디스 레벨 이즈 업 마을 텔레포테이션 텔레포테이션? 텔레포테이션? 포오레이션? 텔레포 레이션? 텔레포 레이션? 숭랑이동 한다고? 아 이거 자면 일루 가는 거 아니야 원래? 반대방으로 설마 치스톤이요? 치스톤? 없어 없어 맞는 거 같은데 어 이 밑에 뭐 있어? 어? 장치 같은 게 있다 뭐야 이거? DP? 안녕하세요 이알림 안녕하세요 어 이알림 오랜만이시네요 오랜만이라고 해야 되나? 좌표? 왠 좌표? 이게 뭐 좌표랑 관련된 거예요? 어렵다 이거 어떻게 깨야 되는 거야? 아 이거 또 유튜브 강의 저 침대 아래 우 클릭해보라고? 뭐 있어? 네